마스터가 랭커예요? 아웃! 아까 지금 랭커 컷 났다던데 금화도 아니고 마스터가 랭커예요? 지금? 전판 이 사람이 랭커였거든? 그렇네? 지금 랭커 컷이 3600이야? 뭐야? 두 판 더 이기면 랭커인데? 지금 랭커 컷 몇인데 도대체? 이게 지금 시즌 11 아니에요? 뭐야? 랭커 컷이 3614라고? 오? 나 랭커네? 나 랭커야! 할리우드는 정크해야지 할리우드 A하고 C는 정크해야 돼 B는 좀 그렇고 내가 전에 얘기를 해줬던가? 내가 전에 얘기를 해줬던가? 내가 전에 얘기를 해줬던가? 내가 정크를 안 하다보니까 정크가 돼가는 것 같아 약간 정크렛으로 약간 몸에 있던 이런걸 발산을 시키다가 정크렛을 안 하다보니까 내가 정크렛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바꿔오기 시간 늦었는데? 여기 약간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거는? 얘는 솔직히 걔도 안 통해 이게 걸림 진짜 X보다 못한 흠흠 저걸 왜 걸려? 일어났어 아 미안해 아 욕했다고 너 나 따라오는거 봐라 미안해 나는 걸리라고 걸어둔게 아니고 그냥 바보 한번 걸려봐라 하고 그냥 냅둔거라서 오 뭐야 P 120이 온대? 저거 표창색이 전부 휴대에 박힌거 같은데? 와 X도 못한 놈 아니네 잘하는 애네 욕했다고 미안해 아 내가 싫어도 계속 그러면 안되지 아 근데 이거 빼야되는데 정크를 그 쓰레기인데 여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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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저거 왜 5딜 5딜 1일이야 빠데입니다 이거 빠데에요 몰랐어요? 빠데에요 흠 랭커구가 아니냐구요 랭커구가 맞습니다 랭커컷 3600이에요 개나짐 아니 방벽 깨지는 속도 오지게 빠르다노 어 아 아 저항을 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와서 나랑 싸우자 어? 어? 보이스 큐 보이스 큐가 많았네 보이스 아무도 안 들어와 있지? 어 오케이 못 들은 척 하세요 흐흐 라인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브리기테가 그지 같다는 걸 이렇게 알게든 뒤지시라구요 빨리 실드 꺼져라 실드 꺼져라 겐지 궁 쓰면 바로 들어간다 아 잠깐만 피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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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형 피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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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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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뒤지세요 뒤지시라구요 뒤지세요 뒤지시라구요 뒤지세요 뒤지시라구요 뒤지세요 다 그냥 라인 해야지 라인 개미 어 쟤 이거 뺏었어 어 딜그 뭐야 딜그 뺏었어 아니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메달 없었는데 내가 빠졌어 메달 없었는데 내가 뺏었어 엠 뒤지시라구요 뒤지시라구요 oweo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미치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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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뒤져 죽여 라 바스 잡으러 끄라고 다 들어오는데 여기 랭크 구간인데 아이고 황어레스 떨어져 버렸네 좋았는데 아 근데 쉬프트 본능이 어떨 수 없었어요 세명 두어 있는데 그거 잡아야지 하나는 망치 왜 씹혔어? 망치가 아예 씹혔는데? 아 박밀 맞으면 궁이 빠져요? 박밀 개삭이네 한만 막읍시다 한만 한조 위에 한조 위에 겐지궁도 돌아올 때 된거 같은데 아이고 겐지 겐지궁 쓴다 겐지궁 쓴다 겐지궁 쓴다 겐지궁 쓴다 오 오 이걸? 안 돼 안 돼 안 돼 안. 안 돼 안 돼 안 돼 비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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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ruler 어케! 좋아요!! 힐만 빡게! 힐 빡빡하게 주세요hil напр하게 주세요! 힐 낭낭하게 주세요 힐 낭낭하게 주세요! 힐 낭낭하게 주세요! 오시라구요 오케이 아 좋아요 아 뭐야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여러분 여기가 랭커 딱 컷되는 구간 거기 실력 수준댑니다 여러분도 랭커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이 컷되는 구간 경쟁전인데 수준이 옛날 다이아 하고 마스터 사이 수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도 랭커 누릴 수 있습니다